자, 이번 시간에는 주제가 조금 까다로운 주제입니다. 해시 또는 해싱이라고 합니다. 사실 해싱은 해시 테이블과 해시 함수만 제대로 이해하면 기본적으로 크게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해싱은 해시 테이블이라고 하는 저장 공간의 해시 테이블은 저장 공간입니다. 저장 공간 이름입니다.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저장과 검색을 수행하는 방법 즉 해시 테이블과 해시 함수만 있으면 해싱이란 기법이 동작된다는 거죠. 검색 속도는 상대적으로 빠르고 기억 공간은 많이 잡아먹습니다. 키의 주소 변환이 필요해서 직접 접근 파일을 구성하는 dm과 같은 파일 구조에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어떤 키가 있고요. 해시 함수 해시 함수를 이용해서 주소를 변환한 다음에 버켓이라고 하는 해시 테이블에다가 저장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자 먼저 해시 테이블을 먼저 볼게요. 해시 테이블과 해시 함수를 정확하게 이해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해시 테이블은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는 버킷으로 구성된 기억 공간입니다. 즉 해시 테이블은 여러 개의 버킷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버킷 번호가 있고 슬롯 있고 이런 형태의 구조입니다. 버킷은 한 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한 개의 어드레스를 보유합니다. 슬롯은 한 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N개의 슬롯이 모여 한 개의 버킷이 됩니다. 즉 N개의 슬롯이 모여서 한 개의 버킷이 됩니다. 한 개의 버킷 어드레스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한 개의 버킷에는 N개의 슬롯이 있다. 우리가 버킷 리스트라고 하잖아요. 하나의 버킷에 슬롯이라는 리스트가 있는 거죠. 충돌은 해시 함수로부터 도출된 홈 주소가 동일하다. 즉 해시 함수를 통해서 해시 테이블에 저장하기 위해서 갔더니 그게 이미 다른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충돌입니다. 신호님 동일한 홈 주소를 가지는 데이터 집합 충돌로 인해서 동일한 주소가 도출될 수 있겠죠? 그 데이터 집합을 신호님이라고 합니다. 버킷의 저장 공간을 벗어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오버플로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해시 함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해시 함수는 수학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키가 들어가면 어드레스가 도출되는 이런 구조로 되어있고 이 전체로는 블랙박스입니다. 이미의 길이 데이터를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 해시 값으로 출력하는데 이 해시 값이 어드레스가 됩니다. 해시 데이터의 데이터를 적재하기 위해서 해시 함수는 해시 키를 이용해서 주소 값을 추출하게 됩니다. 해시키는 해시 함수가 주소 값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길 값을 말하고요. 이게 해시키입니다. 해시키 주소 값은 버킷의 홈 주소입니다. 즉 버킷의 홈 주소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블랙박스로 표현한 이 안에 움직이는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들을 대표적으로 보면 계산법 기수변환법 폴딩법 계수분석법 제곱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드레스를 도출하는 버킷의 홈 주소를 도출하는 이 어드레스를 만드는 알고리즘이 뭐가 있냐는 거죠. 제산법은 정수로 구성된 이미의 키를 버킷의 크기로 나눈 다음 나머지 주소 값을 주소 값으로 이용합니다. 기수변환법은 키 값을 이미의 기수로 변환합니다. 즉 진법을 바꾼다는 거예요. 10진법을 16진법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주소 값을 도출합니다. 폴딩법은 키 값을 여러 조각으로 나눈 다음 조각을 합하거나 XOR 처리해서 주소 값으로 추출합니다. 보시면 이동 폴딩 경계 폴딩 있죠? 세 개로 나눈 다음에 다 더하거나 그죠? 그 다음에 경계를 중심으로 접거나 경계를 중심으로 접었죠? 4, 6, 6, 4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더 세면서 주소 값을 만들어냅니다. 또는 XOR 처리하거나 또는 XOR 처리하거나 개수분석법은 키 값의 숫자 분포를 분석하여 고르게 형성된 자리를 필요한 만큼 추출해서 주소 값을 씁니다. 고르게 고르게 형성됐다는 말은 서로 상이한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고른 분포라는 표현을 씁니다. 즉 상이한 데이터가 막 있을수록 주소가 서로 틀릴 개연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개수분석법에 씁니다. 제곱법은 키 값을 제곱하여 중간 부분을 주소 값으로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제곱하여 중간 부분 즉 이런 식으로 다양한 알고리즘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은 주소 충돌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자 끝으로 오버플로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즉 버킷의 데이터가 가득 찼을 때 어떻게 더 주소를 할당하겠냐는 거죠. 개방주소법이 있고 폐쇄주소법이 있고 재행식 방법이 있습니다. 개방주소법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빈 버킷을 찾아서 연결합니다. 즉 이때 되면 주소 자체가 변경되겠죠. 선형검색법 즉 충돌이 발생하면 충돌이 발생해서 오버플로우가 나면 선형검색 같은 경우는 그 다음 버킷을 찾습니다. 비었는지 하면 확인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버킷을 찾아 나갑니다. 그러니까 주소가 바뀌겠죠. 원래 이 주소로 갔는데 그 다음 버킷 주소가 다른 주소이기 때문에 주소가 바뀌겠죠. 2차 검색법이 있고요. 두 칸으로 늘 뛰는 방법이 있고요. 무작위로 찾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중해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폐쇄주소법은 충돌이 발생한 경우 빈 공간에 데이터를 저장한 후 주소를 원래 주소로 연결합니다. 개방주소처럼 주소가 개방됐다는 말은 주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충돌이 발생했을 때 그런데 폐쇄주소법은 지정된 위치에 가서 데이터가 있는 경우는 이미 메모리에다가 저장한 다음에 여기 주소를 여기다가 매달아놓습니다. 또 연결을 시킵니다. 해시 트레이닝 동거자 독립 오버플로우 구역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재해싱은 새로운 해싱함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홈 주소를 찾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